김건이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이것저것 처리하고 감추고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체크하고 얼마나 바쁠까 생각을 하면 윤석열이 저렇게 빈둥빈둥하는 저런 모습이 되게 이상한 거 있지 뭐가 그림에 안 맞아떨어져 김건이가 대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진주지휘하고 그러나 김건이하고 한동안 하고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막 일을 뛰고 하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바쁠까 그것도 그러고 다 기억을 해낼까 어떻게 다 적어놨나 어떻게 사람들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뭐를 조작을 하고 뭐를 어떻게 했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것들은 다 킵하기가 힘든데 누가 여기에서 비밀 터뜨리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하는 거 다 해놨을까 이제 걱정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머리를 지워뚫고 있을까 내가 지금 김건이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감방 가라 학교 가라 막 난린데 얼마나 많은 것에 걸려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하지 너희들 다 알아서 해 이거야 그냥 그렇게 안 되거든 관리가 소홀하면 일해주는 사람도 뭐가 자기네들한테 관심이 내려오고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치아도 있고 뭐 뭐가 있어야지 상이 있어야지 뭐를 계속하고 그러지 조금만 뭐 하면 저거 다 그냥 섭섭해하고 다 삐지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잖아 좀 징조가 빨리 허물어지지 않을까 내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 내가 김건이가 돼서 이 입장에 있으면 정말 숨막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야 그렇게 몰아지껴라 더 몰아지껴라 나는 그 소리 하고 싶어서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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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투 선수가 쉴 새 없이 잽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작은 거 큰 거 뭐 계속해서 집어넣어야지 정신없어가지고 실수를 펑펑 터뜨리게 그래야 된다고 저 사람들 어떻게 잡나 지금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거야 어떻게 저들을 어떻게 잡아넣지 검찰들이 저렇게 완전 방탄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잡아넣지 그러고서 지금들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무슨 어떤 좀 특별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네 법적으로 내가 좀 파워풀하게 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검사 누가 하나 똘똘한 사람 하나 내가 알고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같이 뭔가 할 수 있잖아 많이 머리를 더 짜내는 거지 그래서 함정에 빠트리는 거지. 김건희하고 윤석열 저쪽 검사들을 오히려 함정에 빠트려야지.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뉴스거리가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저들보다 더 법적으로 더 강력한 어조로 따져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한동훈 같은 사람 따박따박 가르쳐가면서 내가 야단쳐가면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네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거 웬일이지 내가 뭘 모르는 게 있는가 이렇게 겁먹게 해줘야 된다고. 지네들이 잘났는 줄 알잖아 여태까지 그런 대로 성공했으니까 그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 기고만장해서 날치고 기본적인 마인드 있잖아 우리가 승자야 하는 그 마음 그거를 깨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자기네보다 뛰고 나는 사람 있다는 거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러고는 진짜 함정에 빠트려야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잘한다. 놀라운. 그럴 채. antom. 괜찮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못 하는 거 맞은 게요. 이번엔 주가가 돼.